네 아무래도 나간호 선과 다른 서명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캐시즌 긍정 요구 굿부드로 다가간 것 같습니다. 우승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경기 KCC입니다. 여기 이제 수은 선수인 이장연 선수로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 큰 경기에 강한 모습은 오늘도 일감없이 말위했고 45도 지역에서 또 두 집수가 함께 올라가면서 끝내 결실까지 얻어내는 모습이었어요. 한번 오늘 물어보려고요.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이장연 선수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는 대로 인터뷰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. 고향오리오디 사력을 다했습니다만 오늘 경기 전주 KCC가 막판도 BC임을 잘 지켜주면서 이제는 더욱더 전주신 우승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. 네 이제 매직농우가 두 경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생기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전주 KCC 오늘 경기 승리 MVP 이장연 선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장연 선수 혹시 들리시나요? 네 들리는데요.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짜릿한 승리를 챙기셨는데 먼저 승리 소감부터 좀 전해주실까요? 네 뭐 정길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팀 모두가 경기, 환경 경기가 중요한지 알고요. 좀 매직농우 줄이는데 신경을 쓰고 좀 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. 네 네 이장연 선수 오늘 경기 3쿼터 때 3점이 끄덕한 자리에서 여러 개 안들어가다가 마침에 성공을 시키면서 본인이 좀 자책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도 좀 궁금합니다. 네 뭐 너무 완벽한 찬스가 많이 나가지고 아무래도 수비수가 좀 있으면 좀 더 더 집중력이 있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. 욕 많이 먹겠는데요. 결국은 또 성공을 시켰으니까요. 네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. 전창진 감독과 이제 인터뷰 진행해보면 정규희 씨는 막판으로 갈수록 채찍보다는 물론 보완점도 느껴지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당근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. 이제 팀의 또 기둥으로서 에이스 로스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나요? 네 아무래도 저희 팀의 주축인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도 많고 경험이 조금 적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좀 질책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좀 어린 선수들과 모든 선수들이 더 힘을 얻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감독님이 워낙 호랑이 이미지인데 요새는 많이 좀 순해져가지고요. 네 조금 더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리고 또 헤인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또 이잭현 선수의 역할도 달라졌다고 보여집니다. 네 오늘 또 헤인 선수가 호흡도 많이 맞는 모습을 보이는데 헤인 선수가 합류하면 이정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다가가는지 좀 궁금합니다. 일단 헤인즈는 워낙 농구 BQ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요. 웬만한 저보다도 더 농구 진행이 뛰어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엄청 잘 맞고 좀 플레이할 때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테랑이다 보니까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이후 일정들이 상당히 그내로도 좀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. 지난 일요일 KDC부터 현대모비스, 오리온까지 상위권 이제 세 팀을 모두 제압을 했는데 물론 방심하시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매직 넘버를 두려감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진 것 같아요. 일정에 대해서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가요? 네 사실 저희가 상위 팀한테는 엄청 강한데 하위 팀들한테는 좀 고전하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. 저희가 9개 팀 모두 최선을 다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남은 경기 좀 더 선수들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위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 똑같이 생각하면서 좀 더 경기에 집중하게 했습니다. 네 팬들께 한마디 건네시기 전에 이정현 선수 이제 큰 경기에 강한 모습을 또 유감없이 발휘해 주셨는데 남은 정규 시즌 그리고 플레이오프까지 임하시는 개인적인 각오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사실 저의 목표는 챔프전 우승이고요. 반지 끼려고 KCC 해 왔고 이번이 좀 좋은 우승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정규리그 때 좋은 흐름을 이어가가지고 플레이오프 챔프전까지 꼭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우승의 기쁨을 한 번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 네 KBL 또 스타다운 멋진 포부까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. 끝으로 만만치 않은 일정 속에서 화면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별 여섯 개째 V6를 함께 응원하고 있는 많은 KCC 팬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 제가 알기로 KCC가 우승 반지를 낀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전주 팬분들께서 더 갈증을 느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희 KCC가 저희 모든 팀원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꼭 챔프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꼭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경기장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좀 더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if adam도